ZV1의 브이로그 촬영 예제를 위해 제가 요즘에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는 엔비디아 실드라는 안드로이드 TV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굉장히 작은, 제 손바닥하고 비슷한 크기의 굉장히 작은 기종이 되겠는데요. 엔비디아답게 GPU 성능이 굉장히 빠른 기종으로서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영상 처리에 굉장히 뛰어난 빠른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종 같은 경우는 어댑터 입력 단자, 네트워크 입력 단자, HDMI 단자, USB 입력 단자 두 개가 탑재가 되어 있는 2세대 제품이 되겠습니다. 3세대에서는 좀 더 작은 크기가 되어서 원통형이 되었고 프로 버전이 이 기종하고 지금 이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2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게임 패드랑 리모컨이 함께 제공이 되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3세대에서는 리모컨이 좀 더 스킵 버튼이라든가 다양한 버튼이 좀 탑재가 되었는데 2세대 리모컨만 하더라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버튼을 각종 버튼들이 십자 버튼을 중심으로 사용하는데 최적화가 짜임새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이용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구글 홈 기능을 통해서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배터리는 원형의 CR2032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게임 패드가 되겠는데요. 3세대와서는 별매 액세서리가 됐습니다. 프로에서 키트 버전으로는 같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2세대에서는 기본 제공인데 별매로 좀 바뀌었다는 점은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긴 합니다. 게임 기능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라면 거의 플레이스테이션 3에서 4까지, 4초차기까지도 어느 정도는 커버하는 수준의 그래픽 성능과 게임 성능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무료인 게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 패드 같은 경우는 위아래 방향이 오류가 나는 때때로 다시 이렇게 풀어주면 정상적으로 됐다가 또 다시 쓰다 보면 해당 기능이 커서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고질적인 버그를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 제작사들이 먼저 출시해놓고 나중에 펌웨어 같은 걸로 고치는 그런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도 생긴 것은 엑스박스 패드처럼 좀 괜찮아 보입니다만 조작감도 좀 떨어지고 이런 완성도가 떨어지는 버그 같은 것들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엔비디아 실드 상당히 만족스러운 기종이기 때문에 아래 영상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ZV1을 통해서 지금 보이시는 리모컨을 통해서 원격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단순히 한계의 카메라만을 ZV1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컷 자체는 하나밖에 못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두 대 이상을 사용한다면 상당히 편리하게 더욱 완성도 높은 촬영 결과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저 또한 ZV1을 구입해서 브이로그 활동을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